안녕하세요. 한국교육개발원 유초중등교육통계팀입니다. 이번 교육영상에서는 교육기본통계조사개요 및 계획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사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초중등교육통계조사의 목적은 교육정책수립과 교육연구에 필요한 기본자료를 수집 및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조사 근거는 유아교육법 제6조의 2, 초중등교육법 제11조의 2 등이 있습니다. 교육기본통계는 통계청의 국가승인통계로 통계법상 자료제출 요구, 실지조사 등의 권한이 부여된 지정통계입니다. 조사기준일은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일부 항목은 항목의 특성, 활용도 등으로 인해 별도의 조사기준일을 갖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은 약 2만여 개의 전국의 유초중등교육기관, 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사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조사장표는 총 88개의 장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교 기본사항, 교원, 직원 등과 같이 모든 학교에서 동일하게 조사하는 학교 공통장표와 학생, 입학, 졸업 등과 같이 학재별로 각각 조사하는 학재별 장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청 및 직속기관 조사장표는 총 26개의 장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관 개황, 공무원 정원 등과 같이 모든 기관에서 동일하게 조사하는 공통장표와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에서 각각 조사하는 기관별 장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사 추진체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의 학교는 교육지원청으로 조사 입력 자료를 제출합니다. 교육지원청에서는 관할 학교의 조사 입력 자료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여 필요시 학교의 자료 수정을 요청합니다. 교육지원청은 자료 수정이 완료된 관할 학교의 조사 입력 자료와 교육지원청의 조사 입력 자료를 시도교육청으로 제출합니다. 고등학교 과정의 학교와 특수학교, 그리고 직속기관은 시도교육청으로 자료를 제출합니다. 시도교육청에서는 시도 전체 관할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조사 입력 자료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여 필요시 자료 수정을 요청하며 자료 수정이 완료된 조사 입력 자료를 한국교육개발원으로 제출합니다. 교육통계 시스템 연계 프로세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는 조사 수행을 위해 나이스의 교원, 직원, 학생 등의 교육행정 정보를 연계하여 기초 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육통계 조사를 통해 생산된 자료는 교육정책 수립 및 연구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또한 교육통계 자료는 초중 등 정보 공시 시스템으로 연계되어 학교 알림이 정보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나이스 교육통계 시스템의 조사 단계별 담당자 업무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와 기관의 나이스 담당자는 통계 담당자와 통계 입력자에게 통계 권한을 부여합니다. 여기서 통계 담당자는 교육통계 조사를 총괄하는 담당자를 지칭하며 전체 조사 프로세스를 관리합니다. 통계 입력자는 조사 항목별로 자료를 입력하는 담당자를 지칭합니다. 통계 담당자는 나이스의 교육통계 상반기 메뉴에 접속하여 본인을 통계 담당자로 지정합니다. 이어서 조사 항목별로 자료를 입력할 통계 입력자를 등록합니다. 다음 단계로 나이스의 교원, 직원, 학생 등의 교육행정 정보를 교육통계 기초 자료로 연계해 오는 원자료 취합 프로세스를 진행합니다. 이후 조사 항목별로 통계 입력자가 자료를 입력하며 통계 담당자가 통계 항목 마감, 제출 자료 검증 단계를 거쳐 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 시스템 사용방법은 나이스 교육통계 시스템 사용방법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사 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3월에는 시도교육청에서 조사 대상을 설정하고 조사 대상의 기본 정보를 정비합니다. 교육청,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상반기 유초중 등 교육기본통계 조사 담당자 교육이 실시됩니다. 올해는 교육청 통계 담당자를 대상으로 집합교육이 실시되며 각급 학교 통계 담당자는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합니다. 4월에는 유초중 등 교육기본통계 조사가 실시됩니다. 조사 실시 및 마감 일정은 시도별로 상의할 수 있으니 관할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안내된 일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통계 입력 자료는 초중 등 정보 공시로 연계됩니다. 5월에는 조사 입력 자료에 대한 검증이 진행되며 초중 등 정보 공시로 연계된 항목에 대한 확인 및 수정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교육부, 시도 교육청을 포함한 유관 기관을 대상으로 차년도 조사 개선을 위한 수요 조사가 실시되며 교육통계 담당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가 실시됩니다. 올해 6월에는 4세대 지능형 나이스 개통이 예정되어 있으며 현 나이스 시스템 운영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상반기 교육통계 입력 자료 검증은 6월 초까지 완료하여 교육청은 한국교육개발원으로 조사 결과를 6월 13일까지 최종 제출합니다. 최종 제출 이후 4세대 지능형 나이스로 데이터 이관이 완료되면 4세대 나이스 시스템에서 교육통계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6월 중에 교육통계 조사 개선 의견 수렴을 위한 학교 현장 방문이 계획되어 있사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7월에는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육재정 항목에 대한 조사가 실시됩니다. 관련 사항은 7월 중 공문을 통해 안내될 예정입니다. 8월에는 교육재정 조사의 조사 결과에 대한 검증, 제출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2023년 유초중 등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가 언론 보도 자료를 통해 공표됩니다. 공표 이후 조사 결과는 교육통계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대국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도, 유초중 등 교육통계 사이트를 통하여 유초중 등 교육기관들의 시도별 세부 자료를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교육통계 연보, 간추린 교육통계, 분석 자료집 등 다양한 통계 자료집을 발간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방법에 대하여 안내 드리겠습니다. 문의 체계는 앞서 살펴본 조사 추진 체계와 유사합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의 학교는 조사 문의사항 발생 시 교육지원청으로 문의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고 교육지원청에서 답변이 어려운 문의사항의 경우 시도교육청으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고등학교 과정의 학교는 시도교육청으로 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만약 시도교육청을 통해서도 문제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한국교육개발원의 콜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콜센터 전화번호는 043-5309-630, 633부터 637까지이며 문의 시간은 9시 30분부터 16시 30분까지입니다. 현재 콜센터 회선이 6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저희가 말씀드린 문의 체계를 지켜주시면 보다 원활하게 조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사 기간 중에는 전화 문의량이 많아 콜센터 전화 연결이 어려움으로 가급적 홈페이지의 게시판 활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홈페이지 게시판 사용방법에 대하여 안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홈페이지를 통한 조사 문의 방법입니다. 유초중 등 교육통계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조사 문의를 클릭하신 뒤 질문을 작성하여 주시면 신속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성 시 연락처를 함께 적어주시면 응대를 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주 아는 질문 FAQ 게시판을 통해 조사 영역별로 자주 아는 질문과 답변으로 궁금한 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자료실 게시판에는 조사 지침을 포함한 각종 매뉴얼, 유치원 조사표 등 조사와 관련된 자료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사 개요 및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개발원 유초중 등 교육통계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년 대비 교육기본통계 조사 변경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 공통 항목의 변경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원현황 장표의 변경사항입니다. 초빙현황의 초빙교원발령일 원자료 취합 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나이스 교원 인사에 등록되어 있는 초빙교원발령일을 조건 없이 취합했기 때문에 초빙교원이 아님에도 과거의 이력이 취합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자료 입력을 위하여 현임교 발령일과 초빙교원발령일을 비교하여 초빙교원발령일이 현임교 발령일과 동일하거나 이후인 경우만 취합해오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교원의 학기 주당 수업시수의 경우 겸임학교의 수업시수를 누락 입력하는 경우가 있어 포함 입력하도록 지침을 보완하였습니다. 건물현황 장표의 변경사항입니다. 건물구조의 정확한 용어 사용을 위하여 철근·철골 콘크리트조에서 철골·철근 콘크리트조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안전성 등급 중 해당 없음 코드를 삭제하고 A등급부터 E등급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안전성 등급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정의하고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의 별표 2에 근거하여 등급별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안전성 등급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용도별 현황 장표의 변경사항입니다. 초중등 정보공시와 공통조사 항목에 대한 지침 일원화를 위해 진로상담실, 학생탈의실, 학생샤워실에 대한 정의 지침이 추가되었습니다. 학교 도서관 현황 장표의 변경사항입니다. 학교 도서관 예산액의 정확한 자료 입력을 위하여 예산액 입력 시 목적 사업비, 인건비, 학교 발전기금, 보조금, 지원금을 제외하고 입력하도록 지침이 보완되었습니다. 또한 도서관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학교의 경우 장서 수, 연간 학생 대출자 수 및 대출 자료 수 입력 시 학교 도서관 업무 지원 시스템을 참고해서 입력할 수 있도록 조회 방법에 대한 상세 설명을 지침해 수록하였습니다. 일반직 공무원 정원과 직원 현황 장표의 변경사항입니다. 먼저 일반직 공무원 정원 입력 시 정원이 본교에서 관리되고 있으나 현원이 분교장으로 배치된 경우 분교장 정원으로 입력하도록 지침이 보완되었습니다. 또한 직원 현황의 경우 교육공무직 무기계약 직렬별 예시를 보완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직렬 내용 및 예시 변경사항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치원 조사 항목인 연령별 학급 현황 장표의 변경사항입니다. 차년도 유치원 정보 공시와의 연계 추진을 위한 공통 항목 일원화로 기존의 총 합기로만 입력했던 편성 모집 정원 항목을 연령별 일반학급, 특수학급, 순회학급별로 입력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졸업자 항목을 조사하는 졸업원하수, 졸업후 상황과 연령별 입학자 및 졸업자 현황, 그리고 특수학교의 과정별 입학 및 수료현황 장표의 졸업자 조사 기준일 변경사항입니다. 최근에는 1월에도 졸업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보다 명확한 자료 입력을 위하여 졸업자 입력 기준을 당의 연도 2월 졸업일 기준에서 2022학년도 졸업일 기준이라고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년 대비 변경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개발원 유초중등 교육통계팀입니다. 이번 교육영상에서는 학교 및 직속기관 담당자를 위한 나이스 교육통계 시스템 사용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육통계 시스템의 진행 프로세스를 살펴보겠습니다. 통계관한 부여 통계 담당자 및 통계 입력자 등록 원자료 취합 통계 자료 작성 통계 항목 마감 통계 제출 자료 검증 자체 통계 마감 승인 및 제출 순으로 진행되며 기관 마스터의 도움이 필요한 통계 권한 부여 입력 담당자와 함께 수행하는 통계 자료 작성을 제외한 모든 프로세스는 통계 담당자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통계 조사 시작 전 반드시 통계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전 연도에 교육통계를 담당하셨던 분들은 이미 권한 부여가 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별도로 권한 부여 요청을 하실 필요가 없으며 신규 교육통계 담당자들은 기관의 기관 마스터로부터 사용자 그룹 등록, 서브 시스템별 자료 권한을 모두 부여받으셔야 통계 메뉴 접속 및 시스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각 항목별 조사 입력을 수행해 줄 통계 입력자 역시 권한 부여가 되어 있어야 교육통계 메뉴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자 그룹 등록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사용자명 또는 사용자 아이디를 입력한 후 조회합니다. 두 번째, 사용자 그룹 등록 탭을 선택한 후 시스템은 일반 행정, 서브 시스템은 통계를 선택하여 조회하고 등록 버튼을 누르고 학교 담당자의 경우 교육통계, 학교통계 담당자, 입력자인 경우 교육통계, 학교통계 입력 담당자를 선택하여 저장하고 직속기관의 경우 교육통계, 직속기관 통계 담당자, 교육통계, 직속기관 통계 입력자로 선택하여 저장합니다. 저장을 완료한 이후 사용자 그룹 등록 화면의 목록에서 사용자 그룹 등록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그룹 등록이 완료되었다면 이제는 서브 시스템별 자료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서브 시스템별 자료 권한 탭을 클릭한 후 시스템은 일반 행정, 서브 시스템은 통계를 선택하여 조회하고 등록 버튼을 눌러 나타나는 팝업 화면에서 조직명을 검색하여 저장합니다. 저장을 완료한 이후 서브 시스템별 자료 권한 화면의 목록에서 해당 조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조사 프로세스에 따른 메뉴별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권한 부여가 완료되었다면 나이스 시스템에 접속하여 나의 업무에서 소속 학교 또는 기관명을 선택하시고 상단에 통계, 교육통계, 상반기 메뉴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통계 메뉴가 보이지 않는다면 권한이 부여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나이스 교육통계 시스템 사용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계 담당자 관리입니다. 통계 항목 관리 메뉴의 하위 메뉴인 통계 담당자 관리를 통해 기관별 통계 담당자를 지정합니다. 통계 담당자는 학교의 교육통계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며 기관별로 한 명씩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조직명 또는 담당자 명을 선택하여 통계 담당자 리스트 화면을 띄웁니다. 성명 또는 아이디를 선택하여 입력 후 찾기 버튼을 눌러 등록할 통계 담당자를 확인합니다. 통계 담당자로 지정할 담당자 명을 선택하신 후 저장하면 통계 담당자 등록이 완료됩니다. 참고로 통계 담당자는 모든 항목에 대한 입력 권한이 주어짐으로 별도 통계 입력자로 지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전 담당자 찾기 기능을 통해 이전 연도 상하반기 교육통계 담당자 조회 및 지정도 가능합니다. 통계 담당자의 전화번호는 통계 자료 작성, 학교 개황 및 기관 개황에 입력한 작성자의 전화번호가 반영되며 이메일은 나이스, 지방공무원 인사, 인사기록, 개인신상에 입력되어 있는 정보가 반영됩니다. 통계 담당자 관리에서는 전화번호 수정이 불가하며 이메일만 수정 가능합니다. 통계 담당자 등록이 완료되었으면 항목별 조사 입력을 담당해줄 통계 입력자를 지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 입력자는 통계 자료 작성 프로세스를 통해 실제적으로 입력을 수행해주는 사람을 의미하며 각 항목별로 다수의 통계 입력자 지정이 가능하고 입력 권한이 부여된 통계 항목에 한해서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통계 입력자를 지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통계 입력자를 먼저 선택하고 선택한 통계 입력자에게 입력 권한을 부여할 조사 항목을 선택하는 담당자별 통계 입력자 관리 방법과 조사 항목을 먼저 선택하고 선택한 조사 항목별로 입력 권한을 부여할 통계 입력자를 선택하는 항목별 통계 입력자 관리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여 통계 입력자를 지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통계 입력자를 누구로 지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전년도 상하반기 조사에서 지정한 통계 입력자를 전년도 자료 적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년도에 지정했던 통계 입력자를 그대로 적용할 수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반기 공통 조사 항목에 대해서는 하반기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교원 현황과 직원 현황과 같이 개인별 정보를 조사하는 항목은 통계 입력자를 관련 인사 담당자로 지정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통계 담당자와 통계 입력자 지정이 완료되었으면 원자료 취합 프로세스를 진행합니다. 여기에서 원자료란 나이스에 등록되어 있는 학적, 장학, 교원 인사, 지방 공무원 인사, 비공무원 인사, 입학 등 나이스에 등록되어 있는 교육행정 정보를 지칭합니다. 원자료 취합은 나이스에 등록되어 있는 각종 교육행정 정보를 교육통계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연계 취합해 오는 프로세스로 통계 담당자만 수행이 가능합니다. 먼저 원자료 취합 항목을 체크하신 후 취합 버튼을 누르시고 취합 상태를 확인하신 후 취합 완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원자료 취합 후 취합 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다음 단계인 통계 자료 작성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료 취합된 자료들은 이후 단계인 통계 자료 작성에서 자료 수정이 가능합니다. 원자료에 이상이 있어서 원자료 정비 후 원자료를 재취합할 경우 통계 자료 작성 단계에서 입력한 데이터가 삭제되므로 원자료를 재취합하실 때에는 재취합하고자 하는 항목만 선택하여 취합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장학, 학업 중단 사유 수정 요청 버튼은 마감된 장학의 학업 중단 학생 사유 현황 자료를 수정이 가능한 상태로 변경해 주는 기능입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마지막에 별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립 유치원의 경우 원자료 취합 항목을 체크하여 전년도 자료 적용 버튼을 선택한 후 전년도 자료 적용 완료 버튼까지 눌러주셔야 통계 자료 작성 진행이 가능합니다. 신설 유치원도 원자료 취합 단계에서 전년도 자료 적용을 해야 다음 단계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통계 자료 작성 단계입니다. 원자료 취합 완료 후 통계 자료 작성 메뉴를 선택하여 학교 개황이라는 통계 항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통계 담당자의 경우 모든 통계 항목에 대한 입력 권한을 갖고 있지만 처음 통계 자료 작성 메뉴를 선택하면 통계 항목 중 학교 개황만 보여지게 되는데 이것은 오류가 아닙니다. 통계 담당자가 학교 개황의 모든 조사 항목 자료를 입력하여 저장하게 되면 학교 개황 외 다른 통계 항목 리스트가 보여지게 됩니다. 통계 입력자 역시 통계 담당자가 학교 개황을 입력하고 저장해야 본인에게 권한이 부여된 통계 항목에 대한 조회 및 입력이 가능합니다. 통계 자료 작성 화면에서 활용 가능한 몇 가지 편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년도 자료 적용 기능입니다. 전년도 자료 적용 기능은 전년도 상, 하반기에 입력했던 자료들을 조회하고 적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원자료 제외와 원자료 포함을 선택 적용할 수 있습니다. 원자료 제외를 선택하면 직접 입력하는 항목만 전년도 자료가 적용되고 원자료 포함을 선택하면 나이스 원자료 취합 항목을 포함한 모든 항목이 전년도 자료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나이스를 사용하는 학교에서는 나이스 최신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 가급적 원자료 제외를 선택하여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료 포함을 선택하면 과거 연도의 원자료를 불러오기 때문에 원자료 제외로 적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학생 관련 장표들은 전년도 자료 적용은 불가하고 조회만 가능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력 장표 상단에 보면 지침과 저장 버튼이 있습니다. 지침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조사 항목에 대한 주요 지침들을 살펴보실 수 있으며 해당 항목에 대한 지침도 파일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또한 자료 입력이 완료되면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자료를 저장해야 합니다. 저장 시 입력한 자료에 이상이 있다면 다음과 같이 검증 팝업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오류 사항에 뜨는 붉은색 글씨 내용은 입력한 자료에 문제가 있으므로 반드시 해결을 해야 하는 사항들이고 확인 사항은 오류는 아니지만 확인이 필요한 사항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류 사항에 나타나 있는 오류들을 해결해야만 저장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원자료 출력 기능입니다. 원자료 취합을 수행한 시점에 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며 원자료 취합 경로 및 취합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원 현황이나 직원 현황은 교직원 개별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원자료를 인쇄하거나 파일로 저장하는 경우가 있다면 개인정보 유출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0 입력 기능입니다. 통계 자료 작성의 일부 장표들의 상단에는 전체 0 입력 버튼이 있습니다. 전체 0 입력 버튼을 누르게 되면 비어져 있는 입력 칸에 자동으로 0 값이 채워지게 됩니다. 일부 데이터를 입력한 후 나머지 빈 칸을 0으로 채우거나 입력 칸이 비워져 있으면 저장이 되지 않는 일부 장표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임시 저장 기능은 교원 현황, 직원 현황, 학업 중단 학생 및 학생 변동 상황 장표에만 구현되어 있는 기능으로 자료를 입력 중인 상태로 그대로 저장하는 기능입니다. 임시 저장 상태에서는 다음 단계인 항목 마감이 불가능함으로 자료 입력을 끝내셨으면 반드시 저장 버튼을 눌러 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력 장표가 복잡하고 방대한 학업 중단 학생 및 학생 변동 상황 장표에 편리한 입력을 위해서 조회 화면을 위아래로 조정하여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도 있으니 자료 입력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력 및 장학 비교 조회 기능입니다. 출력 기능을 통해 통계 년도를 선택하여 당의 연도 입력 사항뿐 아니라 이전 연도 입력 사항들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장학 비교 조회는 장학 통계 자료와 장학에서 연계된 교육 통계 학업 중단 학생 상황의 자료를 비교 조회하는 기능으로 데이터 일치 여부, 장학 통계 마감 여부, 마감 일시, 장학 통계 담당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 공시 비교 조회 기능입니다. 교육 통계에서 입력한 통계 자료들은 초, 중, 등 정보 공시 시스템으로 연계가 됩니다. 정보 공시 비교 조회 기능을 통해 교육 통계에서 작성한 내용이 초, 중, 등 정보 공시 시스템에서 어떻게 보여지는지 미리 출력물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국가 검색 기능은 다문화 학생 현황 장표에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 구분이 어려운 경우 국가 검색 버튼 기능을 활용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다량의 자료를 입력해야 하는 장표의 경우 엑셀 올리기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 내리기를 통하여 해당 장표의 입력 서식을 다운받고 다운받은 엑셀 파일에 자료를 작성한 뒤 자료 올리기를 통해 나이스의 자료를 일괄적으로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엑셀 올리기 기능은 연수 이수, 특수교육 대상자 현황, 다문화 학생 현황 장표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통계 자료 작성이 완료되었으면 통계 담당자는 통계 항목 마감을 실시합니다. 해당하는 통계 항목을 선택 후 항목 마감 버튼을 클릭합니다. 항목 마감 시 통계 자료 작성에서 필수 확인이 N인 상태이거나 저장이 안 된 경우 항목 마감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마감 처리된 항목은 통계 자료 수정이 불가함으로 마감 취소 후 수정해야 합니다. 항목 마감이 모두 완료되었으면 통계 담당자는 통계 자료가 정확하게 입력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통계 제출 자료 검증을 실시합니다. 오류 내용을 확인하여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예외 사유를 작성하여 검증을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검증 진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계 제출 자료 검증 메뉴에서 검증 항목을 체크한 후 검증 버튼을 클릭합니다. 검증 결과가 모두 Y로 표기되어 있다면 바로 검증 프로세스에 대한 마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검증 결과에 N으로 표기되어 있는 검증 제목이 있으면 내용을 확인하여 자료 수정 및 예외 사유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검증 결과가 N으로 나온 검증 제목을 클릭하여 검증 내용을 확인합니다. 오류 내용의 경우 반드시 조치되어야 검증 결과가 N에서 Y로 바뀌게 됩니다. 오류 내용 확인 결과 입력 오류인 경우 통계 항목 마감에서 해당 항목을 마감 취소하여 자료를 수정한 후 재검증을 실시하여 항목 마감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오류 내용 확인 결과 입력 오류가 아니라면 좌측 예외 사유에 N이라고 표기된 부분을 클릭한 후 학교에 예외 사유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예외 사유를 작성하여 저장하면 예외 사유에 N이라고 표기된 부분이 Y로 바뀌게 됩니다. 학교에서 작성한 예외 사유는 5월 검증 기간 동안 한국교육개발원, 시도교육청, 관할교육지원청에서 다시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외 사유를 작성하실 때는 누가 보더라도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못 입력된 자료를 수정하여 입력 오류를 없앴거나 예외 사유를 작성하여 모든 오류가 조치되었다면 검증 제목의 검증 결과가 Y로 바뀌게 되며 이제 마감이 가능합니다. 통계 제출 자료 검증에서 예외 사유를 입력하는 방법은 직접 입력도 가능하지만 아래 화면과 같이 자료 내리기 버튼을 클릭하여 엑셀 파일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예외 사유 입력란에 예외 사유 입력 후 업로드하는 방법으로도 수행이 가능합니다. 대신 엑셀 서식은 변경하시면 안 되고 다운받은 양식 그대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자료 올리기 버튼을 눌러 서식 업로드를 진행합니다. 예외 사유 엑셀 파일 업로드 이후 업로드 성공 건수와 실패 건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로드 목록에서는 성공 내역을 확인하고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업로드 실패 목록에서는 실패 사유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확인 후 재업로드를 실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통계 제출 자료 검증에서 진행하는 모든 검증 목록을 확인하고자 할 때는 통계 제출 자료 검증의 검증 제목을 클릭하여 나오는 화면에 출력을 통해 가능하며 출력물의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계 제출 자료 검증이 마감되었으면 자체 통계 마감 메뉴에서 마감 버튼을 클릭하여 자체 통계 마감을 실시합니다. 자체 통계 마감 이후 자료 수정이 필요할 때에는 마감 취소 버튼을 클릭하고 통계 항목 마감 메뉴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항목 마감 취소 처리를 한 후 자료를 수정합니다. 자체 통계 마감에서 마감 처리가 되었다면 기안문 상신을 통한 승인 제출 프로세스를 진행합니다. 승인 버튼을 누르고 기안문서 상신 페이지가 뜨면 결제자 지정 버튼을 클릭하여 결제자를 지정한 후 상신합니다. 모든 결제가 완료되어 승인 처리되면 학교의 자료는 관할 교육지원청 혹은 시도 교육청으로 자동 제출 처리됩니다. 4월 조사 기간 중 승인 제출 없이 자체 통계 마감 단계까지만 요청하는 교육청이 있습니다. 따라서 승인 및 제출은 관할 시도 교육청의 안내에 따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승인 시 승인 및 제출 기간이 아닙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시도 교육청에서 승인 및 제출 기간을 설정해 놓은 상태이므로 해당 교육청으로 승인 제출일을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자료를 제출한 후 자료 수정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교육청에 반려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시스템상 반려 요청 기능이 없으므로 유선 등 안내받은 방법대로 반려 요청을 합니다. 반려 처리가 완료되면 마감 취소 등의 절차 없이 통계 자료 작성에서 바로 자료 수정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출력물과 초중 등 정보 공시 및 장학 연계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출력물은 입력 확인용 출력물, 학교 일란표, 검증 출력물, 확인용 출력물이 있습니다. 참고로 입력 확인용 출력물의 경우 통계 담당자는 연도별 권한 여부와 관계없이 과거 연도 자료 조회가 가능하지만 입력 담당자는 해당 연도에 통계 입력 권한이 없으면 해당 연도 자료 조회가 불가함으로 통계 자료 작성 메뉴에서 해당 항목의 출력 버튼을 통해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출력물을 인쇄하거나 파일로 저장하시는 경우 개인정보 유출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력 확인용 출력물은 통계 자료 작성에서 입력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출력물이며 학교 일란표는 학교 기본 현황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출력물로 필요에 따라 연도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증 출력물은 관할 학교의 검증을 위한 출력물입니다. 학년별 학급수 및 담임교원 현황 출력물은 학급수와 담임교원수 비교 검증 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통계에서 자체 통계 마감을 하면 교육통계 자료가 초중등 정보 공시로 자동 연계됩니다. 교육통계 자료가 연계되지 않으면 초중등 정보 공시에서는 자료 입력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5월 초중등 정보 공시의 자료 입력 시작 전까지 교육통계 담당자는 반드시 자체 통계 마감 메뉴에서 마감을 해주셔야 합니다. 정보 공시 취업 기간에는 자체 통계 마감이 불가합니다. 정보 공시 정정 기간에는 자체 통계 마감 후 정보 공시 담당자가 정정 대장 관리에서 기안문을 상신해야 연계가 됩니다. 교육통계와 초중등 정보 공시 연계 프로세스는 양쪽 담당자가 모두 공유하고 있으면 업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장학, 학업 중단 학생 사유 조사 관리와 교육통계, 학업 중단 학생 상황 연계 프로세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과 교육통계의 학업 중단 학생 수치를 일원화하기 위해 장학의 학업 중단 학생 사유 조사 관리의 자료를 교육통계로 취합해오는 연계 프로세스가 구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교육통계의 학업 중단 학생 상황 장표에서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나이스 학적 자료를 장학의 학업 중단 학생 사유 조사 관리에서 3월에 집계 및 마감하여 4월에 교육통계의 학업 중단 학생 상황 장표로 연계됩니다. 이 자료를 5월 초중등 정보 공시의 전출인 및 학업 중단 학생 수로 연계 및 활용됩니다. 보시는 그림은 장학과 교육통계의 연계 및 수정 프로세스를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교육통계 학업 중단 학생 상황은 원자료 취합을 통해 장학 학업 중단 학생 사유 조사 관리 자료를 가지고 옵니다. 교육통계 담당자는 원자료 취합 전 학교의 장학 담당자에게 장학 학업 중단 사유 조사 관리의 집계 및 마감이 되었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원자료 취합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 학업 중단 학생 사유 조사 관리 자료를 취합해온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원자료 취합 후 통계 자료 작성에 학업 중단 학생 및 학생 변동 상황 장표를 살펴보면 상단의 학업 중단 학생 상황 장표와 하단의 학생 변동 상황 장표를 볼 수 있습니다. 상단에 있는 학업 중단 학생 상황 장표가 장학의 학업 중단 사유 조사 관리에서 원자료를 취합해오는 장표입니다. 장학 비교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장학과 교육 통계 양쪽 데이터를 비교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교육 통계 원자료 취합 일시와 장학 마감 일시도 함께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데이터 오류가 있을 경우 학업 중단 학생 상황은 직접 자료 수정과 입력이 불가능함으로 장학 학업 중단 사유 조사 관리를 수정한 후 재취합하는 행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원자료 취합 메뉴에서 장학 학업 중단 사유 수정 요청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장학의 학업 중단 사유 조사 관리 자료가 마감 취소 상태가 되어 수정 가능한 상태로 변경되며 수정된 학적 자료를 재집계할 수 있게 됩니다. 이후 학교의 장학 담당자에게 학업 중단 학생 수치가 잘못되었음을 설명하고 학적의 자료 수정 및 장학, 학업 중단 사유 조사 관리의 재집계와 마감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장학 담당자가 장학의 학업 중단 학생 사유 조사 관리 자료를 재집계 및 마감을 완료했다면 교육 통계 담당자는 원자료 취합 메뉴에서 학업 중단 학생 및 학생 변동 상황 항목만 체크하여 취합 버튼과 취합 완료 버튼을 클릭하여 변경된 학업 중단 학생 자료를 재취합합니다. 다른 항목까지 같이 재취합하게 되면 통계 자료 작성에서 입력한 기존 데이터가 모두 삭제되므로 반드시 학업 중단 학생 및 학생 변동 상황 항목만 체크한 후 재취합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학교 및 직속기관 담당자를 위한 나이스 교육통계 시스템 사용방법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개발원 유초중 등 교육통계팀입니다. 이번 교육영상에서는 학교 공통조사 항목인 학교 개황, 교원현황, 연수이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개황입니다. 학교 개황은 4월 1일을 기준으로 학교에 대한 기본 정보를 조사하는 장표입니다. 4월 1일 기준에 기존교와 휴교, 전년도 4월 2일부터 당해연도 4월 1일 사이에 신설교 및 폐교를 조사하며 나이스 원자료 취합 장표입니다. 학교 개황은 통계자료 작성 단계의 최초 조사 장표로 학교 개황 저장 후 나머지 조사 장표에 입력이 가능합니다. 학교 개황 장표의 입력 화면에는 노란색 항목과 흰색 항목, 밑줄 항목이 있습니다. 노란색 부분은 2023년 4월 1일 기준에 나이스 자료로 취합되어 있으며 확인 후 직접 수정이 가능합니다. 흰색 부분은 직접 입력하는 나이스 미취합 항목으로 전년도 자료 적용 기능을 이용하면 보다 쉽게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스 자료가 현행화되어 있다면 원자료 제외로 선택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밑줄이 있는 항목은 시도 교육청 담당자가 조사 시작 전에 입력한 자료로 학교에서는 조회만 가능하며 수정이 불가합니다. 수정이 필요한 경우 교육청 담당자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항목별 입력 지침입니다. 먼저 학교명과 교장명을 살펴보겠습니다. 학교 영문명은 공식 영문명으로 대소문자와 띄어쓰기를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필수 입력 항목이나 영문명이 없는 유치원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교장명은 2023년 4월 1일 당시에 교장명으로 입력합니다. 만일 미발령, 대기발령의 사유로 교장이 공석이라면 직무대리를 체크하고 직무대리 중인 교원의 이름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교장을 겸임하는 경우라면 직무대리는 체크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영문명과 교장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 영문명은 공식 영문명이 있는 경우에만 입력하며 영문명이 없는 경우 입력하지 않습니다. 다음의 입력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영문명 입력 시 오입력 사례입니다. 비공식 영문명을 입력하거나 특수기호를 포함 또는 띄어쓰기를 생략하는 등의 오입력 사례가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설유치원과 분교장의 교장명은 상위학교의 교장명을 입력합니다. 동일재단의 고등학교 교장이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장을 겸임하는 경우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고등학교의 교장명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교장을 겸임하는 경우 직무대리 여부를 체크하지 않고 교원현황 장표 입력 시 교장이 중복 입력되지 않도록 원소속 학교에서만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장이 휴직, 파견 등으로 공석은 아니나 직무대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본래 교장명을 입력하고 직무대리 여부는 체크하지 않습니다. 설립 현황에서는 사립학교 항목과 최초 개교일을 조사합니다. 사립학교와 설립 주체가 법인인 사립유치원은 법인 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하되 법인 종류별 법인 구분번호를 확인하여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 개교일은 교육청 설립인가 이후 최초의 학기 시작일로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학교 연역을 확인하여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기본사항으로는 학교 주소와 홈페이지 주소를 조사합니다. 면에서 읍으로 승격된 지역이나 지역명이 변경된 경우 도로명 주소를 현행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동은 찾기 버튼을 클릭하여 최소 행정구역 단위인 읍, 면, 동, 가를 입력 후 조회합니다. 최소 행정구역 단위는 도로명 주소 안내 시스템을 참고하시면 보다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주소에는 카페나 블로그를 홈페이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현황에서는 주야 구분, 남녀 구분, 교장 공모제, 특수학교 장애 영역을 조사합니다. 교장 공모제는 국립학교와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항목입니다. 국립학교는 학교에서 직접 입력하되 시도교육청에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국립학교는 시도교육청에서 입력하고 학교에서는 조회만 가능함으로 수정이 필요한 경우 교육청에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사립학교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장애 영역은 특수학교만 조사하는 항목으로 인가받은 장애 영역을 입력합니다. 단, 인가받은 장애 영역이 여러 개인 경우라면 학생 수가 많은 영역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별도 항목으로 소유 형태, 체육장 및 놀이터 유무, 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조사합니다. 소유 형태는 유치원의 국립, 공립, 사립 여부에 따라 국유, 공유, 자가, 임대로 입력합니다. 사립 유치원 중 종교시설이나 대학교에 위치한 경우 자가로 입력하고 초등학교 건물이나 BTL 건물을 사용하는 공립 유치원은 공유로 입력합니다. 체육장 및 놀이터 유무는 설치된 위치에 따라 선택하는 항목으로 복수 선택이 가능합니다. 유치원 부진의 건물 외부에 위치한 체육장은 실외에 해당하며 초등학교의 운동장이나 체육관을 사용하는 병설 유치원은 실외를 포함하여 선택합니다. 유치원 부지 밖의 체육장이나 놀이터를 행정기관 승인 또는 재산 사용 승낙을 받아 이용 중인 경우는 인근으로 선택합니다. 유치원 건물 내에서 외부와 직접 접하는 중간 옥상, 베란다 등에 설치된 체육관이나 놀이공간은 기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유치원 방과 후 과정은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교육활동과 돌봄 활동을 조사하는 항목으로 기본 운영, 아침, 저녁, 온종일 돌봄으로 선택하며 복수 선택이 가능합니다. 정규 교육과정인 누리과정 이전의 아침 돌봄과 누리과정 이후의 기본 운영, 저녁 돌봄으로 구분됩니다.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기본 운영을 함께 선택해야 하며, 아침 돌봄, 기본 운영, 저녁 돌봄을 모두 운영하는 경우에는 온종일 돌봄을 선택하면 됩니다.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누리과정만 운영하는 경우에는 없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표를 참고하여 유치원별 운영사항에 따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항목 중 전화번호는 개인 휴대전화번호가 아닌 사무실 번호로 입력하며, 개별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 학교 대표 번호나 교무실, 행정실 번호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시도교육청 입력 항목은 학교 개황 입력 화면의 밑줄 항목으로 시도교육청 담당자가 입력하며 학교에서는 조회만 가능합니다. 수정이 필요한 경우 시도교육청 교육통계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원 현황입니다. 교원 현황은 4월 1일 기준으로 재직, 휴직, 파견 중인 정규 교원, 기간제 교원 및 강사와 전년도 4월 2일부터 당의 연도 4월 1일 사이 퇴직한 정규 교원을 대상으로 조사합니다. 교원 현황에서 입력 제외 대상으로는 기준일 당시 계약이 만료된 기간제 교원과 강사, 타기관 소속의 파견 교사, 초등학교 스포츠클럽 강사,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방과 후 수업만 담당하는 강사 등이 있습니다. 교원 현황은 나이스 원자료 취합 장표이며, 정보 공시 연계 항목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초빙 현황 항목 취합 시 초빙 교원 발령일과 현임교 발령일을 비교하여 해당하는 경우에만 취합해오도록 원자료 취합이 개선되었습니다. 조사 대상과 관련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학교 소속 교원이 B학교에서 파견 교사 또는 순회 교사로 근무하는 경우 원적교인 A학교에서 교원의 수업 시수 및 담임 구분을 파악하여 입력하고, B학교에서는 해당 교원을 입력하지 않습니다. 교육청과 계약 후 학교로 발령받은 원어민 교사는 교육청 소속이므로 학교에서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스포츠 강사가 여러 학교와 모두 계약하여 수업을 담당하는 경우 중복 입력되지 않도록 수업 시수가 가장 많은 학교에서 입력하며, 수업 시수는 입력 학교의 시수만 입력합니다. 교원 현황은 정원 내외 관계없이 기준 이래 학교에 소속된 모든 교원을 조사함으로, 기간제 교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교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교육청에 임용 보고된 정규 교사와 기간제 교원, 정규 교육 과정 시간에 보조가 아닌 전담으로 수업하는 강사를 조사합니다. 방과 후 과정 강사와 특별활동 시간에 한시적으로 특수한 교과목을 가르치는 강사, 외부업체에 소속된 강사, 보조교사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작년 4월 1일 기준 살인유치원 강사는 0명이므로, 강사가 입력된 살인유치원은 해당 강사의 조사 대상 포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입니다. 통계자료 작성의 교원현황 첫 화면에서 나이스에서 취합된 교원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원 목록에서 누락된 교원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누락된 교원은 원자료가 미취합된 교원이므로, 조사 대상인 교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 전 나이스 원자료를 현행화하시기 바랍니다. 교원 현황의 나이스 원자료 취합 조건입니다. 교원 인사에서 재직 및 휴직 상태의 정규 교원은 근무사항의 최초 임용일과 경력의 임용 구분이 입력되어 있어야 하며, 퇴직 교원은 근무사항의 퇴직 구분이 입력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간제 교원은 근무사항의 재직 상태가 입력되어 있어야 합니다. 교원 현황의 경우, 조사 항목이 많아 원자료 취합이 매우 중요한 장표이므로, 조사 시작 전 교원의 인사 기록을 확인하여 현행화하시기 바랍니다. 교원 현황에서 일부 교원이 미취합된 경우, 다음에 두 가지 방법 중 선택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미취합된 교원이 많은 경우, 나이스 교원 인사 자료를 현행화한 후, 원자료 취합 단계에서 교원 현황을 재취합하시면 됩니다. 원자료 재취합 시에는 이미 입력된 교원의 자료가 모두 초기화되므로, 교원 현황 입력이 많이 진행되었거나, 미취합 교원이 적은 경우라면 등록 버튼을 이용하여 교원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작년에 조사했던 교원이라면, 이름, 주민번호, 직위, 변동 구분을 입력 후 전년도 자료를 적용하여 보다 간편하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교원 현황의 입력 화면입니다. 원자료 취합된 교원의 이름을 클릭하여 교원별로 각 항목의 자료를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나이스가 현행화된 경우라면 전년도 자료를 클릭하여 원자료 제외로 적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자료 입력이 가능합니다. 나이스 원자료가 미취합된 교원은 등록 버튼을 이용하여 추가 입력이 가능합니다. 전년도 강사 적용은 조사 대상인 강사가 미취합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전년도 하반기 입력된 강사라면 해당 기능을 이용하여 등록이 가능하며, 전년도 하반기 내용으로 적용됨으로 강사의 자료를 확인 후 저장하시면 됩니다. 필수 확인은 자료의 저장 여부를 뜻합니다. 미저장 시 N으로 표시되며, 저장 후 Y로 변경됩니다. 학제별 입력 화면입니다. 유치원의 경우 다음의 7개 항목은 조사하지 않습니다. 기간제 형태와 근로계약 시간은 국립과 공립유치원만 조사하는 항목으로, 근로계약 시간은 국공립유치원의 시간제, 기간제 교원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하는 항목입니다. 주당 수업 시수는 정규과정인 누리과정 시수만 입력합니다. 유치원은 60분이 1시수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교원은 누리과정으로 주당 20에서 25시수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는 자격증 표시 과목과 수업과정 항목이 미입력 항목이며, 과목 시수는 과목명 없이 시수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기타학교의 입력 화면입니다. 수업과정은 특수학교와 각종 학교만 조사하며, 과목 전담 교원은 특수학교만 조사합니다. 항목별 입력 지침을 알아보겠습니다. 교원 기본사항으로 호봉과 직위를 조사합니다. 호봉은 원자료 취합 항목이며, 연봉제 교원인 경우 연봉을 계약 개월수로 나눈 금액과 공무원 보수 규정 봉급표와 비교하여 입력합니다. 근호봉은 2023년 근속 가봉 금액과 산출 예시를 참고하여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위 입력 시 교장이나 교감의 직무대리 교원이 있다면, 해당 교원의 직위는 교장, 교감이 아닌 원직위로 입력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장의 직무대리를 하는 교감의 직위를 교장으로 오입력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 교원은 기간제 항목을 추가로 조사합니다. 기간제 항목 중 근로계약 시간은 기간제 형태가 시간제인 경우 조사하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주당 계약 시간으로 입력합니다. 보직교사 직위는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조사하며, 일치하는 직위가 없는 경우 유사 직위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의 경우 보직교사로 교육청에 임용 보고되었거나, 보직교사 수당을 받는 경우에 하나여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어민 교사 여부는 교원의 국적이 아닌 외국어 교과의 회화 보조 교사로서 역할을 담당하는지를 조사하는 항목입니다. 교과를 회화의 목적이 아닌 외국어로만 가르치는 경우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문화 언어 강사는 외국어 교과의 보조 교사가 아님으로, 원어민 교사로 입력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원 변동 상황입니다. 변동 구분은 원자료 취합 항목으로 전년도 4월 2일부터 당의 연도 4월 1일 사이에 가장 최근의 변동 상황을 선택하며, 재직, 휴직, 퇴직 상태로 구분합니다. 변동 구분이 파견, 복직, 휴직, 휴복직인 교원은 변동 기간을 추가로 입력합니다. 변동 구분별 유의사항을 살펴보면, 출산휴가 교원은 원자료 취합 시 재직으로 취합됨으로 반드시 출산휴가로 수정해야 합니다. 파견 교원의 파견지 중 학교는 유초중 등 학교에 해당하므로, 직무연수 등의 사유로 대학교나 대학원에 파견 간 경우 파견지를 학교가 아닌 그 외 기타로 입력해야 합니다. 대학교나 대학원 파견인 교원의 파견지를 학교로 오입력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휴직 교원이 휴직을 연장한 경우 휴직 시작일은 연장한 날짜입니다. 휴직 시작일을 최초 휴직 시작일로 오입력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변동 상황과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에 1년간 육아휴직 후 23년 3월 1일자로 육아휴직을 연장한 경우, 휴직 시작일은 연장 시작일인 2023년 3월 1일로 입력합니다. 조사 기준일 내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을 한 교원은 마지막 변동 사항인 육아휴직으로 입력합니다. 교원의 변동 상황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입력 방법입니다. 도내 이동, 도외 전입이 휴직 파견과 동시에 발생한 경우 휴직 파견으로 선택합니다. 도내 이동, 도외 전입과 복직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도내 이동, 도외 전입으로 선택합니다. 휴직, 출산 휴가 중 도내 이동, 도외 전입이 발생했다면 휴직, 출산 휴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기간제 교원이 같은 학교와 다시 계약한 경우에는 재계약 방법에 따라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채용 공고 없이 재계약한 경우라면 재직에 해당하며 근무기관과 현임교 발령일은 최초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채용 공고를 통해 계약한 경우라면 신규 채용임으로 근무기관과 현임교 발령일은 재계약한 시점을 기준으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기타 유의사항으로는 기간제 교원이 동일학교에서 신규 채용으로 재계약된 경우 기간제 교원의 퇴직 사항은 입력하지 않으므로 신규 채용 한 건만 입력합니다. 방학을 제외하고 학기 중에만 계약 시 지속 근무임으로 재직으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경력 현황은 현임교 발령일과 교육 경력을 조사합니다. 교육 경력은 교원 경력과 교육 전문직 경력으로 나누어 조사합니다. 교원 경력은 교원 자격증을 가지고 교원의 직위로 학생을 가르친 재직 상태의 경력에 해당하므로 호봉 인정 경력과 차이가 있습니다. 휴가 기간은 재직 상태에 해당하므로 경력에 포함되며 교육청 및 직속기관에 파견되어 교육 활동을 한 경우도 포함하여 입력합니다. 육아휴직과 고용휴직 등의 모든 휴직기관과 학위 취득, 대학원 연구 경력은 교육 경력에서 제외됩니다. 3월 1일 신규 임용된 교원의 경력은 조사 기준일이 4월 1일이므로 1개월을 포함하여 입력하고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1개월로 산정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학력 사항 및 교원 자격 취득 방법입니다. 최종 학력은 수료가 아닌 졸업에 의한 학위 취득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최초 임용 시 교원 자격 취득 방법은 최종 학력이 아닌 현 학교급의 교원 자격증의 최초 취득 방법을 조사하는 항목입니다. 초등학교 교원은 초등교원 자격증, 중등학교 교원은 중등교원 자격증의 최초 취득 방법을 확인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대학 졸업자인 초등교원을 교육대학원 졸업자로 오입력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지 자격으로는 최상급 자격증, 자격증 표시 과목, 신규 임용 교원의 교원 자격증, 전문 상담 교사 자격증 유무를 조사합니다. 최상급 자격증은 현재 학교급과 직위, 담당 과목 기준의 최상위 자격증의 정보를 조사합니다. 자격증 표시 과목은 교원이 소지한 교원 자격증을 자격증 분야와 표시 과목으로 구분하여 조사하며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원은 조사하지 않습니다. 임용 과목은 현 학교급의 담당 과목을 기준으로 보유한 자격증을 입력하며 임용 과목 이외의 교원 자격증을 최대 2개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최상급 자격증과 자격증 표시 과목의 입력 예시를 알아보겠습니다. 현 직위는 교장, 교감이나 자격증을 4월 1일 이후 취득 예정인 경우 현재 보유한 자격증 중 최상급 자격증으로 입력합니다. 현 직위는 일반 교사이나 교장, 교감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교장, 교감 자격증으로 입력합니다. 2개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 표시 과목이 다르다면 현재 과목을 기준으로 입력하고 학교급과 표시 과목이 다른 경우에는 학교급에 맞추어 입력합니다. 사서, 보건, 영양, 전문 상담 교사의 자격증 표시 과목은 최상급 자격증이 해당 자격증으로 입력된 경우 자격증 표시 과목에서 분야는 기타, 표시 과목은 사서, 보건, 영양, 전문 상담으로 입력합니다. 기간제 교사 채용 시 관련 교원 자격증 보유자가 아닌 타 교과목의 자격증을 보유한 교원을 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직위는 채용 직위로 입력하고 자격증은 교원의 실제 보유 자격증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기간제 사서 교사가 사서 교사 자격증이 없고 국어 교사 자격증만 보유한 경우라면 직위는 사서 교사, 최상급 자격증은 중등 이정, 자격증 표시 과목은 일반 교사, 국어로 입력합니다. 기간제 사서 교사가 교원 자격증은 없고 정사서 자격증만 보유한 경우라면 직위는 사서 교사이며 교원 자격증이 없으므로 최상급 자격증은 해당 없음으로 입력합니다. 기간제 진로진학 상담 교사가 전문 상담 교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면 직위는 교사, 최상급 자격증은 전문 상담 교사, 자격증 표시 과목은 기타, 전문 상담으로 입력합니다. 신규 임용 교원 교원 자격증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에 신규 임용된 정규 교원의 자격증 정보를 조사합니다. 자격증 가져오기 버튼을 클릭하여 원자료를 취합하고 자격증 조회를 통해 취합된 내용을 확인합니다. 취합된 정보는 직접 수정이 불가함으로 수정이 필요한 경우 나이스 교원 인사의 인사기록 자격 면허를 수정한 후 재취합해야 합니다. 등록 버튼을 통해 원자료 취합 없이 입력한 교원은 바로 취합이 불가함으로 교원 현황을 저장한 후 자격증 가져오기를 통해 취합할 수 있습니다. 조회 화면의 최초 임용일은 대기 발령으로 인해 교원 현황에 입력한 현임교 발령일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문 상담 자격증 유무는 모든 교원에 대해 직위와 관계없이 소지 여부를 조사합니다. 입력 시 진로진학 상담 자격증과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당 수업 시수는 과목과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구분하여 조사하며 한 학기 동안의 정규 수업 과정에 시수를 입력합니다. 과목 수업 시수 입력 시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과목명 없이 시수만 입력합니다. 유치원은 정규 교육 과정인 누리 과정 시수만 입력함으로 일반적으로 20에서 25 시수에 해당합니다. 초등학교 담임교원의 경우 교과 전담 교원의 시수를 포함하여 입력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과목 버튼을 클릭하면 과목을 추가하거나 입력된 교과의 교육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자료 취합 없이 등록을 통해 직접 입력하거나 과목을 추가해야 하는 경우 입력 방법입니다. 교원 현황에서 과목 버튼 클릭 후 과목 추가를 클릭합니다. 학년 조회, 교육 과정 및 교과 선택, 과목명 조회, 과목명 선택을 순서에 따라 진행하면 선택한 과목이 등록됨으로 주 담당 과목을 선택하고 수업 시수를 입력하여 적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업을 하지 않는 교원의 과목 시수는 1학년, 기본 교육 과정, 선택 교과에서 기타 과목을 조회하여 선택하고 영 시수를 입력합니다. 일반 중고등학교의 특수교사는 1학년, 기본 교육 과정, 선택 교과에서 기타 특수를 조회하여 선택하고 교원의 수업 시수를 입력합니다. 특수교사의 경우 교육 계획서 또는 개인 시간표를 확인하여 시수를 입력하며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가, 휴직, 직위해제 교원과 대체 교원의 주당 수업 시수 입력 방법입니다. 휴가, 휴직, 직위해제 교원은 시간표상 담당 과목이 배정된 경우라면 대체 교원의 채용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시수를 입력합니다. 시간표상 담당 과목이 미배정된 교원이라면 기타 과목으로 영 시수를 입력합니다. 휴가, 휴직 교원의 대체 교원은 담당하게 된 과목과 수업 시수를 입력합니다. 특수학교의 유치원, 초등학교, 전공과와 각종 학교의 초등부 교원의 과목은 다음표의 입력 방법을 참고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항목입니다. 수업 시간표 편성 교원 여부는 기간제 교원과 강사만 조사하며 해당 교원의 이름으로 수업이 편성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합니다. 수업 과정은 특수학교와 각종 학교의 교원 중 직위과 수석교사, 교사, 특수교사, 실기교사인 경우에 하나여 조사하며 교원의 수업 담당 학교급을 선택합니다. 교원이 여러 과정을 담당한다면 주 담당 학교급의 수업 과정을 선택하면 됩니다. 과목 전담 교원은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교원만 조사하며 담임 업무를 하지 않고 교과 지도만 전담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합니다. 두 과목 이상을 전담하는 교원은 수업 시수가 많은 과목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초빙 현황은 학교장이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초빙교사 임용 요청에 따라 임용된 국립과 공립학교 교사를 조사합니다. 현재 초빙 교원으로 근무 중인 경우 초빙 여부를 예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빙형 교장 공모제는 초빙 현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담임 구분은 담임 교원의 담당 학령과 학급 구분을 조사합니다. 입력 시 담임 수당을 받는 특수교사와 기간제 교원의 담임 여부를 누락하는 사례가 많아 교육통계 수정이 많이 이루어지는 항목이므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임 교원의 병가나 휴직으로 인해 대체 기간제 교원을 채용하여 담임을 막고 담임 수당도 수령한다면 담임 구분은 기간제 교원에게만 입력하고 병가나 휴직 교원은 담임 교원을 해당 사항 없음으로 입력합니다. 파견교사가 파견교에서 담임인 경우 원소속교에서 파견교의 담임 구분을 확인하여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단식, 복식학급 연령별 학생현황 장표에 학급 구분 및 학년을 참고하여 일치되도록 입력함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당 교육활동 이외의 업무시간 수는 수업준비나 학생상담 등의 교육활동 시간을 제외한 행정업무 등의 소요시간을 입력합니다. 교장이나 교감 등의 비교과 교원도 상담이나 생활지도 등의 교육활동 시간이 있다면 해당 시간을 제외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초중등학교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사의 담임 구분 입력 방법입니다. 교원 현황의 담임 구분은 단식, 복식학급, 연령별 학생현황의 학년 및 학급 구분과 일치하도록 입력합니다. 특수교사의 담임 구분을 누락하거나 학생현황과 불일치한 사례가 많음으로 이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교원의 주당 수업 시수와 주당 교육활동 이외의 업무시간 수 입력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교원의 일과가 다음과 같다면 주당 수업 시수는 누리과정 시수만 입력함으로 20시수로 입력합니다. 일과 중 수업과 수업준비의 교육활동을 제외하면 16시부터 17시까지의 행정업무 1시간만 남음으로 주당 교육활동 이외의 업무시간 수는 행정업무 시간인 5시간만 입력하면 됩니다. 입력 예시를 참고하여 데이터가 과입력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어민 교사 입력 방법입니다. 원어민 교사는 학교장과 계약한 교원만 입력하며 직위는 시간강사로 입력합니다. 다음에 표를 참고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연수 이수입니다. 연수 이수는 재직, 휴직, 휴가, 파견 중인 정규 교원을 대상으로 전년도 4월 2일부터 당의 연도 4월 1일 사이 이수한 연수 현황을 조사합니다. 나이스 원자료 취합 장표입니다. 교원 현황 장표와 관련한 유의사항입니다. 연수 이수 장표는 교원 현황에서 저장이 완료된 교원에 하나여 입력이 가능하며 교원 현황에서 교원을 삭제하면 해당 교원의 연수 이수도 함께 삭제됩니다. 교원 현황 재취합 시에는 연수 이수도 함께 재취합되어 자료가 초기화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화면입니다. 교원 현황 장표에서 저장이 완료된 교원만 입력이 가능하며 교원 현황을 저장하지 않은 교원은 보이지 않습니다. 교원 현황에 모든 교원을 저장한 이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방법은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방법은 교원명을 클릭하여 교원별 이수 현황을 입력 후 저장하시면 됩니다. 연수 이수 내역이 0인 경우 다음의 문구가 나타나며 저장 후 사라집니다. 두 번째 방법은 엑셀 자료 내리기, 자료 올리기 기능을 이용하여 전체 교원의 자료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입력 지침입니다. 연수 종류는 직무 연수, 자격 연수, 특별 연수, 기타 연수로 구분합니다. 연수 종료일이 조사 기준일에 포함되어 있고 수료증을 발급받는 연수에 한하여 조사합니다. 교육청 실시 연수 중 수료증은 발급되지 않으나 수료 내역이 확인되는 연수는 포함하여 조사함으로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수 종료일에 따른 입력 방법입니다. 연수 종료일이 예시 1번과 같이 조사 기준일 내에 포함된 경우 포함하여 입력하고 2번 예시와 같이 연수 종료일이 조사 기준일 내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제외합니다. 직무 연수와 자격 연수를 원격 연수 형태로 이수한 경우 포함하여 입력합니다. 동일 연수를 여러 기간에 나누어 이수한 경우 연수 횟수는 1회, 시간은 연수 총 시간을 입력합니다. 나이스 교원 인사에서 연수 이수 기록이 누락된 경우 교육청 연수 등록 담당자에게 수정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학교 공통 조사 항목인 학교 개황, 교원 현황, 연수 이수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개발원 유초중 등 교육통계팀입니다. 이번 교육 영상에서는 학교 공통 조사 항목인 학교 일반, 교직원 정원, 직원 현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용지 현황입니다. 4월 1일 기준 학교에서 소유하고 있는 교지와 부속 토지를 구분하여 조사합니다. 학교 용지는 전년도와 동일한 경우가 많습니다. 입력 화면에 전년도 자료 버튼을 클릭하여 전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의사항입니다. 학교 용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공동 사용하는 학교 모두 공동 사용 여부는 예로 입력하고 공동 사용 중인 학교를 검색하여 학교명을 입력합니다. 병설유치원의 경우 상위초등학교에서 일괄 입력함으로 중복 입력되지 않도록 용지 면적을 0으로 입력하고 공동 사용 여부는 예, 공동 사용 학교명은 상위초등학교를 검색하여 입력합니다. 병설 및 통합 학교 역시 중복 입력되지 않도록 용지 면적을 재산대장 기준으로 입력하되 공동 사용 여부는 예, 공동 사용 학교명은 두 학교 모두 입력합니다. 대학 또는 기관과 공동 사용하는 학교의 경우 유, 초, 중 등 학교 용지의 조사 대상과 중복되지 않으므로 용지 면적은 실제 사용 중인 면적만 입력하고 공동 사용 여부는 아니요로 입력합니다. 입력 지침입니다. 학교 용지는 크게 교지와 부속 토지로 구분하여 각각의 면적을 입력합니다. 우선 교지는 교사 대지와 체육장으로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교사 대지는 전체 교지에서 체육장을 제외한 면적이며 체육장은 운동장과 같은 실외 체육 공간에 해당하는 면적을 입력합니다. 부속 토지는 재산대장상의 학교 용지 중 교지 이외의 용지에 해당하며 농장, 연습님, 기타로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다음은 건물 현황입니다. 4월 1일 기준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건물을 조사합니다. 병설 유치원은 상위 초등학교에서 일괄 입력함으로 입력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관리하는 방송통신중고등학교와 위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건물이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면 포함하여 입력합니다. 무허가 건물이거나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이동식 건물과 아파트 및 빌라의 일부를 사택이나 관사로 사용하는 경우 조사 대상이 아님으로 입력하지 않습니다. 전년 대비 변경 사항입니다.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의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안전성 등급에 해당 없음 등급이 삭제되었습니다. 입력 화면입니다. 각 건물별로 해당 현황을 입력합니다. 유치원의 경우 다른 학재와 달리 비상재해 대비 시설과 건물 유형을 추가로 조사합니다. 시설 입력 자료는 전년도와 유사하거나 변경 사항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원자료 포함으로 전년도 자료를 적용하고 입력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건물 현황, 실용도별 현황, 냉난방 현황의 전년도 자료는 건물 현황 장표에서 일괄 적용합니다. 건물 현황 조사 항목 중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입력 자료 중 건물명은 실용도별 현황과 냉난방 현황으로 자동 연계됩니다. 건축 면적은 건축물 대장을 참고하여 입력하고 옆면적은 건물 각 층별 면적의 합계 값을 입력합니다. 일반적으로 건축 면적과 층수의 곱이 옆면적과 유사한 수치입니다. 옆면적 입력 시 지하주차장을 포함한 지하층과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수업 관련실이 있는 옥상은 포함하여 입력합니다. 건물 현황, 실용도별 현황, 냉난방 현황은 건물 내부 공간의 사용 용도와 냉난방 현황을 조사하는 장표로 건물별 면적과 실수가 동일해야 합니다. 따라서 건물 현황, 실용도별 현황, 냉난방 현황의 건물별 연면적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실용도별 현황과 냉난방 현황의 건물별 실수는 동일해야 하므로 실용도별 현황에서 입력한 실수가 냉난방 현황 장표로 자동 연계되며 연계된 실수와 냉난방 현황의 실수가 불일치할 경우 저장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건물 현황, 실용도별 현황, 냉난방 현황 순서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BTL 운영 시작 연도, 구조보강 연도, 내진보강 연도 항목은 선택 입력 항목이므로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만 입력합니다. 유치원만 조사하는 항목으로는 비상재해 대비시설과 건물 유형 항목이 있습니다. 지침을 참고하여 유치원에 설치된 비상재해 대비시설과 건물을 단독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건물 유형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시 유의사항입니다. 병설 또는 통합학교와 같이 같은 용지 안에서 다른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학교에서 사용하는 건물 현황을 각각 입력하되 체육관과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있을 경우 재산대장에 명시된 학교에서 입력합니다. 한 건물을 여러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분리 입력이 불가능하므로 재산대장에 명시된 학교에서 일괄 입력합니다. 말씀드린 내용은 실용도별 현황, 냉난방 현황, 에너지 사용량 장표 입력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용도별 현황입니다. 각 건물별로 사용 용도에 따라 교수학습 공간, 지원 공간, 관리 행정 공간, 기타 시설 공간으로 구분하여 각 실의 실수와 면적을 조사합니다. 건물 현황과 마찬가지로 병설 유치원의 경우 상위 초등학교에서 일괄 입력함으로 입력하지 않으며 방송통신 중고등학교, 위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역시 학교에서 관리하는 경우 포함하여 입력합니다. 전년도 대비 변경 사항입니다. 기타 지원 공간의 진로 상담실과 기타 시설의 학생 탈의실, 학생 샤워실 정의를 보완했습니다. 실용도별 현황 입력 유의 사항입니다. 실용도별 현황은 건축물 관리대장을 기준으로 입력하며 병설 및 통합학교 또는 건물을 통합 관리하는 학교의 경우 재산대장을 기준으로 건물 현황을 입력한 학교에서 입력합니다. 건물 일부를 유치원에서 사용하는 초등학교의 경우 유치원에서 사용 중인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유치원의 수업 교실은 교수학습 공간의 일반 교실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각 실별 현황 입력 시 실수와 면적이 없는 경우는 입력하지 않으며 면적이 소수점인 경우 반올림하여 정수로 입력합니다. 실용도별 현황에서 기숙사로 입력한 실수와 면적은 기숙사 현황 장표로 자동 연계되며 만약 기숙사 현황에 연계된 실수와 면적을 수정해야 할 경우 실용도별 현황에서 수정하셔야 합니다. 실용도별 현황의 입력 화면입니다. 화면 상단의 건물 현황에서 입력한 건물 번호, 건물명, 연면적, 건물 구조가 자동 연계된 것을 볼 수 있으며 건물명을 클릭하면 하단 그림과 같이 실용도별 현황 입력창이 나타납니다. 건물 현황에서 연계된 건물 연면적과 각 실별로 입력한 면적의 합이 일치해야 저장이 가능합니다. 실 구분별 입력 지침입니다. 실용도별 현황은 사용 용도에 따라 실수와 면적을 조사합니다. 교수 학습 공간은 일반 교실, 교과 교실, 특별 교실, 수준별 교실과 같이 학습이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학습 지원 공간은 도서실, 컴퓨터실, 강당, 체육관 등 학생들의 학습 지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교원 지원 공간은 교과 연구실, 교사 회의실, 휴게실 등 교원의 수업에 관한 준비와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이며 학생 지원 공간은 학생 휴게실, 동아리실 등 학생의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입니다. 기타 지원 공간으로는 식당, 생활 지도실, 상담실, 위클래스, 매점 등의 공간이 있으며 관리 행정 공간에는 교장실, 행정실, 방송실, 관리실, 인쇄실 등이 있습니다. 기타 시설에는 보건실,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과 같은 보건 위생 공간과 기숙사, 사택 등의 기타 공간이 있습니다. 샤워실과 탈의실이 같이 있는 경우 주용도를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공유 면적의 경우 현관, 로비, 복도, 계단과 같이 실이 나누어지지 않은 공간으로 해당 면적의 합을 입력하되 실수는 반드시 1로 입력합니다. 기숙사 현황입니다. 4월 1일 기준 건물관리대장에서 기숙사로 등재된 시설 현황을 입력합니다. 유의사항입니다. 실용도별 현황에서 기숙사로 입력한 실수 및 면적이 연계되므로 실용도별 현황을 먼저 입력한 후 기숙사 현황을 입력해야 합니다. 기숙사 현황의 실수나 면적을 수정해야 할 경우 실용도별 현황에서 수정하셔야 합니다. 기숙사의 조사 대상 포함 여부는 건물관리대장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운동부 합숙소에서 운동부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지만 건물관리대장에 기숙사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기숙사 현황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또한 재실 인원은 없지만 건물관리대장에 기숙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조사 대상에 포함하여 입력합니다. 한 개의 기숙사를 두 개 이상의 학교에서 공동 사용하는 경우 건물관리대장에 등재된 기숙사를 관리하는 학교에서 입력합니다. 입력 지침입니다. 재실 인원은 기숙사를 이용하는 학생 수를 의미함으로 사감 또는 관리 교원이 기숙사를 이용할 경우 제외하여 입력합니다. 관리 인원은 사감과 같이 기숙사를 관리 감독하는 인원 수를 입력하며 전담 관리하는 계약직 직원도 포함하여 입력합니다. 만약 별도의 관리자 없이 교직원, 수위, 경비원, 외부 용역업체 등이 대신 관리하는 경우 관리 인원은 0명으로 입력합니다. 냉난방 현황입니다. 건물별로 난방, 냉방, 바닥난방,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면적과 실수를 조사합니다. 병설 유치원의 경우 상위 초등학교에서 입력함으로 제외되며 병설 또는 통합학교, 건물을 통합 관리하는 학교의 경우 재산대장 기준으로 작성하고 학교에서 관리하고 있는 방송통신 중고등학교, 위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포함하여 입력합니다. 냉난방 현황의 입력 화면입니다. 건물 번호를 선택하면 건물 현황에서 입력한 건물명이 자동 연계됩니다. 실용도별 현황에서 연계된 동별 연면적과 실수는 냉난방 현황에서 입력한 동별 연면적 및 실수와 일치해야 저장이 가능합니다. 냉방, 바닥난방, 신재생에너지의 면적은 난방 면적과 중복됨으로 건물별 연면적에서 제외됩니다. 난방은 개별난방, 중앙난방, 지역난방, 비난방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실수와 면적을 입력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실용도별의 건물별 연면적과 실수는 냉난방 현황의 연면적과 실수와 동일해야 합니다. 개별난방과 중앙난방은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연료에 따라 실수와 면적을 입력하며 해당 없는 에너지원은 0으로 입력합니다. 만일 난방이 중복되는 경우 개별, 중앙, 지역난방 순으로 선택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비난방은 난방을 하지 않는 면적과 실수를 입력하되 실용도별 현황의 기타 시설 중 공유면적이 비난방인 경우 실수를 1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냉방, 바닥난방, 신재생에너지는 각각 해당되는 면적과 실수를 입력합니다. 냉방, 바닥난방, 신재생에너지의 면적은 난방 면적과 중복되므로 건물별 연면적에서 제외되며 각각의 면적은 동별 연면적보다 작거나 같아야 합니다. 다음은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설명입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사용한 에너지 사용량과 사용요금을 조사하며 병설 유치원은 상위 초등학교에서 입력함으로 별도 입력하지 않습니다. 전기, 물, 가스 등 에너지 종류별로 연간 사용량과 요금을 입력하되 소수점 입력이 불가함으로 반올림하여 정수로 입력합니다. 사용량 없이 기본요금만 납부하는 경우 사용량은 1, 요금은 기본요금의 합산 금액으로 입력합니다. 전기 사용량과 요금은 일반 전력과 심야 전력을 구분하여 조사하며 연중 최대 수요 전력은 연중 최대 사용량이 아닌 특정 순간 사용한 최대 전력, 즉 피크 전력을 의미합니다. 연중 최대 수요 전력은 계약 전력과 유사한 수치이며 만약 계약 전력이 20kW 미만인 경우와 계량기 미설치로 연중 최대 수요 전력을 알 수 없는 경우 0으로 입력합니다. 한국전력공사의 파워플래너 또는 전기요금 청구서를 확인하여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전 파워플래너를 활용한 입력 방법입니다. 한전 파워플래너에 로그인하여 월별 청구요금 및 월별 사용량을 조회하여 입력합니다. 전기요금 청구서를 활용한 입력 방법입니다. 요금 청구서를 이용하여 입력할 경우 당월 사용요금이 2월에 청구되므로 2월 청구서를 기준으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연중 최대 수요 전력을 사용량으로 오입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반 전력의 요금 청구서를 보시면 계약 전력은 300, 당월 최대 수요 전력은 136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최대 수요 전력은 계약 전력보다 적거나 비슷한 수치이므로 오입력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은 상수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조사하며 하수도 요금과 물이용 부담금을 제외합니다. 요금 청구서를 이용하여 입력할 경우 당월 사용요금이 2월에 청구되므로 2월 청구서를 참고하여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가스, 유류, 탄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사용량과 요금을 입력합니다. 가스 사용량과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오입력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스 사용량의 단위가 3제곱미터가 맞는지 확인하여 입력하며 신재생에너지는 전체 누적 발전량이 아닌 2022년 한 해 동안의 발전량임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자주하는 질문입니다. 첫째, 일반 상권 건물에서 사립유치원이 에너지를 공동 사용하는 경우 실제 유치원이 납부하는 요금의 비율로 계산하여 사용량 및 요금을 입력합니다. 둘째, 가스 사용량 입력 시 단위 환산이 필요한 경우 입력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가스 단위 환산표에 체크한 후 사용량을 입력하면 교육통계 입력 단위에 맞는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보유 현황입니다. 1월 1일 기준 물품대장에 등재되어 학교에서 활용 가능한 컴퓨터 현황을 조사합니다. 불용, 파손, 불량으로 미사용 중인 컴퓨터와 학교 자산으로 귀속되지 않는 민간참여 컴퓨터, 컴퓨터가 아닌 전상기기 등은 조사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컴퓨터 본체를 기준으로 컴퓨터 현황을 파악함으로 본체 없이 모니터만 있는 경우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입력 화면과 같이 구입 연도, 사용자, 컴퓨터 종류별로 구분하여 자료를 입력합니다. 물품대장과 실제 사용하는 학교가 다른 경우 실제 사용하는 학교를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물품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컴퓨터를 병설 유치원에서만 사용하는 경우 유치원에서 입력합니다. 또한 두 개 학교가 공동 사용하는 컴퓨터는 물품대장에 등재된 학교에서 입력합니다. 입력 지침입니다. 구입 연도는 물품대장의 구입일을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사용자는 학생용, 교원용, 직원용, 기타로 구분하여 입력하되 사용자가 중복될 경우 사용 비중이 높은 구분으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 구분 시 학생용은 학업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컴퓨터를 입력하고 학업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도서실, 학생회실, 취업준비실 등의 컴퓨터는 기타 사용자로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컴퓨터 종류는 데스크톱, 노트북, 태블릿, 기타로 구분합니다. 학생용 데스크톱은 컴퓨터 실습실과 컴퓨터 실습실 외로 사용 공간을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컴퓨터 실습실에서 교원이 사용하는 컴퓨터는 학생용이 아닌 교원용으로 입력합니다. 서버 PC의 경우 사용자를 기타, 컴퓨터 종류는 데스크톱으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도서관 현황입니다. 4월 1일 기준으로 도서관 수, 직원 수, 장서 수 등 현황을 조사하며 학생 대출자 수 및 대출 자료 수는 2022년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의 현황을 조사합니다. 유치원을 제외한 모든 학재를 대상으로 조사합니다.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예산액을 입력할 때 목적 사업비, 인건비뿐만 아니라 학교 발전기금, 보조금, 지원금을 제외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도서관을 통합 운영하는 학교의 경우 대출자 수와 대출 자료 수를 직접 조회해야 하므로 DLS 시스템 조회 방법에 대한 지침을 보완하였습니다. 유의사항입니다. 도서관이 있으나 예산이 없는 학교는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을 모두 입력합니다. 도서관을 통합 운영하는 경우 각 학교에서 운영하는 항목에 맞게 분리 입력하되 분리 입력이 불가능한 경우 관리 학교에서 일괄 입력합니다. 도서관은 없으나 학급 문고 형태와 같이 예산을 받아 운영하는 경우 해당되는 항목의 현황을 입력하고 예산이 없거나 따로 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0으로 입력합니다. 항목별 입력 지침입니다. 보통 교실을 도서관으로 사용하는 경우 도서관 수에 포함하여 입력하되 도서연람 또는 검색만 하는 장소나 전자도서관은 제외합니다. 도서관 교직원 수는 4월 1일 기준으로 재직 상태인 사서 교사와 직원 수를 입력합니다. 이때 휴직자는 제외하며 휴직자의 대체 근무자를 포함하여 입력합니다. 사서 교사 수는 사서 교사로 임용 또는 채용된 정규, 기간제 교원을 모두 포함하여 입력합니다. 다만 사서 교사 자격증이 없는 교원은 제외되므로 교원의 사서 교사 자격증 소지 여부를 확인하여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수에는 정규 및 무기계약인 교육공무직 사서 직원 수를 입력하며 사서 자격증 보유 여부를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단, 자원봉사자, 기간제 계약직, 일용직은 제외하여 입력합니다. 좌석 수는 도서관 의자를 기준으로 입력하고 장서 수는 도서와 비도서로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연간 학생 대출자 수와 대출 자료 수는 2022년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연간 대출 현황을 입력합니다. 한 학생이 이틀에 걸쳐 각각 대출한 경우 대출자 수는 한 명이 아닌 두 명으로 입력한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액은 2023학년도 도서관 운영 예산으로 학교 기본 운영비에 편성된 본예산 기준으로 원단위로 입력합니다. 자료 구입비와 운영비를 구분하여 입력하되 목적 사업비, 인건비, 학교 발전기금, 보조금, 지원금은 제외하여 입력합니다. 분교장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본교에서 예산을 일괄 입력하나 도서관 예산이 분교장에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 경우라면 분교장에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도서관 현황은 DLS 시스템을 활용하여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된 경로대로 DLS 시스템에 로그인하여 환경 설정 메뉴에 기관 정보로 들어가면 화면 하단에서 교육통계 참고용 입력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데이터가 생성되지 않았습니다라는 문구가 보이는 경우 시도교육청 센터 관리자가 데이터 생성 전임으로 센터 관리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을 통합 운영하는 경우 장서수, 연간 학생 대출자, 대출 자료수 자료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DLS 시스템에서 출력 운영일지에서 장서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행본, 연간물, 장학자료, 기타 자료는 도서로 입력하며 비도서에는 비도서만 입력합니다. 연간 학생 대출자, 대출 자료수는 통계, 대출 통계, 이용자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 이용자 수와 대출 권수를 선택하여 학년별 합계를 입력합니다. 자주 아는 질문입니다. 예산액 입력 시에는 본 예산서의 선택적 교육활동, 독서활동 예산액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본 예산서를 참고하여 자료 구입비와 운영비를 구분하여 입력하되 천원 단위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원 단위로 환산하여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공통 항목 중 교직원 정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정직 공무원 정원은 교장, 교감, 교사 정원을 조사하는 장표입니다. 사립 유치원을 제외한 모든 학재를 대상으로 조사합니다. 국립과 사립 학교만 학교에서 직접 입력과 조회가 가능하며, 국립 유치원과 학교는 교육청에서 입력하는 장표로 조회되지 않습니다. 일반직 공무원 정원입니다. 일반직 공무원 정원은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사립 학교의 경우 일반직 정규 직원에 해당합니다. 사립 유치원은 유치원 학재별 조사 장표인 직원 현황에서 정원을 입력합니다. 특정직 공무원 정원 장표와 마찬가지로 국립과 사립 학교에서만 직접 입력과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립 유치원과 학교는 교육청에서 입력하는 장표로 학교에서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본교에서 관리되는 정원이 분교장으로 배치된 경우 분교장 정원으로 입력합니다. 입력 화면입니다. 일반직 공무원 정원은 직렬과 직급에 따라 정원을 입력합니다. 복수 직렬인 경우 직렬을 3개까지 추가 선택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직원 현황입니다. 직원 현황은 4월 1일 기준 학교와 국공립 유치원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조사합니다. 사립 유치원은 학재별 조사 항목인 유치원 직원 현황에서 별도 조사합니다. 4월 1일 기준 재직, 휴직, 파견 중인 정규직원과 무기계약인 교육공무직 그리고 2022년 4월 2일부터 2023년 4월 1일 사이에 퇴직한 정규직원을 조사합니다. 퇴직한 교육공무직 무기계약인 교육공무직으로 신규채용 예정이거나 전환 예정인 직원 기간제 계약직 및 일용직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년도 대비 변경 사항입니다. 교육공무직 무기계약 직렬 예시가 보완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침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입력 화면입니다. 4월 1일 기준으로 재직, 휴직, 파견 중인 정규직과 교육공무직이 원자료 취합됩니다. 입력 화면 상단에 취합된 목록에서 직원을 선택하면 아래 하단에서 원자료 취합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확인 후 저장 버튼을 누르면 필수 확인이 Y로 변경됩니다. 입력 화면에 보이는 교육공무직 직렬 찾기 버튼을 이용하시면 교육공무직의 직종별 직렬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직원 현황은 직위, 호봉, 직종, 공무원 구분 등의 항목을 조사합니다. 호봉은 성과 연봉제 대상인 5급 이상 직원과 교육공무직은 조사하지 않습니다. 직렬은 일반직과 교육공무직의 직렬을 구분하여 선택합니다. 공로 연수 중인 직원의 변동 구분은 파견으로 선택합니다. 전년도 4월 2일부터 당의 연도 4월 1일 사이 신규 채용된 직원은 원자료 취합 시 재직으로 취합되므로 반드시 신규 채용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유의사항입니다. 초등학교 직원이 병설유치원 업무를 겸하는 경우라면 초등학교에서 입력함으로 유치원에서는 제외합니다. 유치원 돌봄 전담사와 같이 병설유치원 업무만 전담하는 직원은 유치원에서 입력함으로 초등학교에 입력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교육공무직 입력 시 유의사항입니다. 무기계약으로 채용된 교육공무직은 채용일을 기준으로 변동 구분을 재직 또는 신규 채용으로 입력합니다. 현직급 임용일자는 무기계약 채용일로 입력하며 현기관 발령일은 현 학교에 발령된 날짜로 입력합니다. 다음으로는 기간제 계약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교육공무직 입력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변동 구분은 무기계약 전환일을 기준으로 재직 또는 신규 채용으로 입력합니다. 현직급 임용일자는 무기계약 전환일로 입력합니다. 오입력이 많은 현기관 발령일을 살펴보겠습니다. 현기관 발령일은 무기계약직으로서 현기관에 발령된 날짜를 조사합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A학교에서 무기계약 전환 후 계속 근무하고 있다면 현기관 발령일자는 무기계약 전환일로 입력합니다. 만약 A학교에서 무기계약 전환 후 다른 학교인 B학교에 발령되어 근무하는 경우 B학교 발령일로 입력합니다.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공무직의 현기관 발령일과 변동 구분을 입력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 기간제 계약직으로 채용 후 동일 학교에서 2016년 1월 1일자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계속 근무 중인 경우입니다. 현기관 발령일은 2014년이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2016년으로 입력합니다. 또한 A학교에서 2016년에 기간제 계약직으로 채용 후 2019년에 무기계약으로 전환되고 2023년 1월 1일자로 B학교로 발령받은 경우라면 현기관 발령일은 B학교 발령일자인 2023년 1월 1일로 입력합니다. 직원 현황 장표는 나이스 원자료 취합 장표임에도 일부 교육공무직 직원이 미취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육공무직 직원의 나이스 계약 구분이 무기계약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발생합니다. 미취합된 직원이 확인되었다면 직원 인사 담당자에게 수정 요청을 하여 계약 구분을 무기계약직으로 수정하시고 교육통계 시스템에서 직원 현황을 재취합하면 누락된 교육공무직 직원의 자료가 들어와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원 현황을 입력하던 중 원자료 취합에서 누락된 직원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조치 방법입니다. 직원의 나이스 인사 기록을 수정한 후 다시 직원 현황을 재취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자료를 재취합하는 경우 이미 입력된 직원 현황 자료가 모두 초기화됨으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입력 화면에서 추가 버튼을 이용하여 누락된 직원을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전년도 교육통계에서 입력한 직원이라면 동일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전년도 자료 버튼을 클릭하면 호봉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 대해 전년도 입력 자료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입력된 직원 자료의 초기화를 원치 않는 경우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학교 공통조사 항목인 학교 일반, 교직원 정원, 직원 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개발원 유초중등 교육통계팀입니다. 이번 교육영상에서는 특수학교 학제별 조사 항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식학급 및 복식학급 연령별 학생 현황입니다. 4월 1일 기준에 학급수와 학생수를 조사하는 장표로 학교에서 인가받아 운영되는 편성학급을 기준으로 조사합니다. 학급 운영 형태에 따라 단식학급과 복식학급으로 구분하여 조사합니다. 단식학급은 한 학급에 같은 학년의 학생으로만 구성된 학급을 의미하며 복식학급은 한 학급에 두 개 학년 이상의 학생으로 혼합 구성된 학급을 의미합니다. 단식학급과 복식학급에 입력한 학급수와 학생수의 합은 학교의 총 학급수 및 학생수와 일치해야 합니다. 나이스 학적 메뉴에서 원자료가 취합되나 단식학급으로 일괄 취합되는 점에 유의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화면입니다. 나이스 화면 왼쪽 하단의 통계 항목을 보면 단식학급 연령별 학생현황과 복식학급 연령별 학생현황으로 장표가 구분되어 있으며 학급의 운영 형태에 따라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단식학급은 한 학급에 같은 학년의 학생으로 구성된 학급을 의미하며 나이스 원자료가 취합된 상태로 나타납니다. 원자료 출력 버튼을 통해 원자료 취합일자, 경로 4월 1일 기준의 학급별 연령별 학생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의 필수 확인은 데이터 저장 여부를 의미합니다. 최초 화면은 원자료가 취합되어 있고 개별적으로 저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N으로 나타나며 각 학급의 데이터를 확인 후 저장하면 Y로 변경됩니다. 복식학급은 한 학급에 두 개 학년 이상의 학생으로 혼합 구성된 학급입니다. 나이스 자료가 단식학급으로 일괄 취합되어 복식학급에는 취합된 자료가 없습니다. 수뇌학급 등 복식학급을 운영하는 학교는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별도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입력 세부 화면입니다. 단식학급 연령별 학생 현황에서 각 학급별로 클릭하면 원자료 취합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통계의 학생 만 연령은 생년월일이 아닌 출생연도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원자료 취합 시 나이스 학적 자료가 출생연도 기준으로 취합되므로 취합 내역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다면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합니다. 학교에서 운영하는 복식학급이 있는 경우 복식학급 연령별 학생 현황에서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학급을 추가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한 학급의 과정별로 여러 학년에 입력이 가능합니다. 복식학급에 소속된 학생의 과정과 실제 학년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복식학급 입력 시 장애구분, 인가과정구분, 학급구분, 인가학년, 학급, 반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력 지침입니다. 장애구분은 학교에 인가된 장애구분에 따라 입력합니다. 만약 한 학급의 장애구분이 두 개 이상인 경우 학생 수가 많은 장애구분으로 선택합니다. 복식학급 학생 현황은 한 학급의 두 개 이상의 과정을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학급의 대표 과정을 선택해야 합니다. 교육청에서 인가받은 과정을 입력하며 인가과정 없이 한 학급의 여러 과정의 학생이 있을 경우 하위 학교급으로 선택합니다. 또한 한 학급의 두 개 이상의 학년을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학급의 대표 학년을 입력해야 합니다. 인가받은 학년이 있다면 해당 학년을 입력하며 인가학년이 없는 경우 소속된 학생 중 최고 학년을 대표 학년으로 입력합니다. 학급 구분은 특수학급과 수뇌학급으로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특수학급은 특수학교의 일반학급을 의미하며 다른 학제의 학급 유형과 구분하기 위해 특수학급으로 입력합니다. 수뇌학급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을 위해 병원, 가정 또는 복지시설에 학급을 설치하여 교육하는 학급을 의미합니다. 복식학급 학생현황의 반은 학년 구분 없이 1반, 2반, 3반 순서대로 입력합니다. 입력 방법입니다. 학급별 입력 대상과 입력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자료 취합 시 모든 학생은 단식학급 연령별 학생현황으로 취합됩니다. 복식학급으로 운영되는 특수학급과 수뇌학급이 있는 경우 단식학급 연령별 학생현황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복식학급으로 운영되는 특수학급은 복식학급 연령별 학생현황 장표에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수뇌학급을 인가받아 운영하는 경우 학급 운영 형태에 따라 단식학급 연령별 학생현황 또는 복식학급 연령별 학생현황에 입력합니다. 수뇌학급에는 본교의 학적을 두고 있는 학생만 입력합니다. 만약 수뇌학급이 타학교 학적의 학생으로만 구성된 경우 학급만 등록하며 학생수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인가받아 편성된 수뇌학급 등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력 예시로 복식학급으로 운영되는 수뇌학급의 입력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뇌학급 및 수뇌학급 학생현황을 파악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학교에는 수뇌학급을 한 학급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학교 학생은 2명, 타학교 학생은 1명인 경우입니다. 우리 학교 소속 학생인 초등과정 1학년 2한국과 3학년 김교육 학생을 수뇌학급 학생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이때 한 개의 학급에 1학년과 3학년의 학생이 혼합 구성되어 있으므로 복식학급 학생현황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단식학급 학생현황에서 해당 학생을 제외하여 입력합니다. 이한국과 김교육 학생은 단식학급 학생현황에서 학적이 관리되는 각 학급의 학생수에 포함하여 취합이 되기 때문에 이한국과 김교육 학생이 소속된 1학년 2반과 3학년 1반에서 해당 학생수를 제외하여 저장합니다. 세 번째, 복식학급 학생현황 장표에 수뇌학급을 등록합니다.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오른쪽 화면처럼 입력창이 나타납니다. 이한국은 초등과정에 1학년 만 6세 여자로 입력하며 김교육은 3학년 만 8세 남자로 학생의 실제 소속과정과 학년 만 연령, 성별 구분에 맞춰 입력합니다. 학급 구분은 수뇌학급으로 입력하며 인가학년은 인가받은 학년이 있는 경우 해당 학년을 입력합니다. 만약 인가받은 학년이 없는 경우 소속된 학생의 최고학년으로 입력하므로 예시의 경우 3학년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수뇌학급을 인가받아 운영하고 있으나 타학교 학생만 있는 수뇌학급 입력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학급 운영 형태에 따라 장표를 선택합니다. 한 반에 여러 학년이 있는 경우 복식학급 연령별 학생현황에 입력합니다.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수뇌학급을 등록합니다. 장애구분, 인가과정, 학급구분, 인가학년, 학급, 반을 선택한 후 학생수는 화명과 같이 0명으로 입력합니다. 다음으로는 연령별 입력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학생수는 4월 1일을 기준으로 입력하며 만연령은 교육통계 만연령 산정 기준에 따라 입력합니다. 교육통계 만연령 산정 기준은 생년월일이 아닌 출생연도 기준이며 원자료 취합 시 교육통계 기준으로 취합되기 때문에 별도로 만연령을 산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입력 중 만연령 확인이 필요한 경우 화면에 보이시는 만연령 환산표를 참고하여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령별 학생수를 나이스에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경로는 학교정보, 학교기본정보조회, 연령별 학생수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수 기준일자는 2023년 4월 1일이며 연령산정 기준일자는 2022년 12월 31일입니다. 연령산정 기준일을 2023년 4월 1일로 조회하여 입력하는 경우 교육통계 만연령 기준과 일치하지 않아 재입력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생수 기준일과 연령산정 기준일을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총 학급수와 학생수는 단식학급과 복식학급을 합한 값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입력 화면 상단에 원자료 취합 학생수와 단식학급, 복식학급 입력 학생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식학급에 45명, 복식학급에 3명을 입력했다면 현재 입력된 총 학생수는 48명입니다. 총 학생수가 원자료 취합 학생수와 같이 45명이라면 중복 입력된 사항이 있으므로 수정하여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수뇌학급을 누락 입력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수뇌학급은 본교에 학적을 두고 있는 학생만 입력하며 타교 소속 학생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예시와 같이 수뇌학급이 타교 소속 학생으로만 구성되어 운영되는 경우 학급만 입력하며 학생수는 0명으로 입력합니다. 세 번째, 복식학급으로 편성된 학급이 조사기준일 당시 전출 등의 사유로 한 학년만 운영하는 경우 복식학급으로 입력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사기준일 당일 전입학 전출한 학생은 전입학 처리일, 전출 처리일을 기준으로 학생을 산정하여 입력합니다. 학생현황 장표 입력과 관련하여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복식학급 학생현황에서 반을 입력하고 저장할 때 입력된 자료가 존재합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오면서 입력했던 복식학급이 삭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이 중복 입력된 경우이므로 중복되지 않도록 1학년 1반, 2학년 2반과 같이 학년 구분 없이 1반부터 차례대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가학급 현황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단식 복식학급 학생현황이 학교에서 편성하여 운영하는 학급수를 조사하는 장표라면 인가학급은 교육청에서 인가받은 학급수를 조사하는 장표입니다. 입력 화면입니다. 입력 화면에서 편성학급수 조회 버튼을 누르면 단식 복식학급 학생현황에 입력된 학급수를 조회하고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인가학급은 교육청에서 인가받은 학급수로 편성학급수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력 지침입니다. 교육청에서 인가받은 학급수를 특수학급, 순회학급으로 구분하여 입력하되 학급 운영 형태별로 단식학급, 복식학급으로 입력합니다. 특수학교의 학급은 일반 학급이라 할지라도 다른 학제와 구분을 위해 특수학급으로 입력하며 순회학급은 교육청에서 인가받은 순회학급만 입력합니다. 유의사항입니다. 인가학급 현황은 교육청에서 인가받은 학급수로 실제 운영하는 학급인 편성학급수와 다를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입력합니다. 별도로 인가받지 않은 경우 편성학급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또한 복식학급으로 구성된 특수학급의 학년은 복식학급 학생현황에 입력한 인가학년으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교육 대상자 현황입니다. 특수교육 대상자 현황에 입력한 학생수는 단식 복식학급 학생현황의 특수학급, 순회학급 학생수와 같아야 합니다. 특수학급 입력 화면입니다. 과정 구분별로 장애영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공과로 나누어 학년별 및 장애영역 구분별로 입력합니다. 순회학급 입력 화면입니다. 과정 구분별로 장애영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공과로 나누어 학년별 및 장애영역 구분별로 입력합니다. 입력 지침입니다. 특수학급은 일반 학교의 일반 학급과의 유형 구분을 위해 순회학급을 제외한 학급은 일괄적으로 특수학급으로 입력합니다. 순회학급은 교육청에서 인가받은 순회학급만 입력하며 본교에 학적을 두고 있는 학생 수를 입력하되 타학교 학적의 학생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장애영역 구분 시 두 개 이상의 장애가 있는 학생은 특수교육 대상자 배치 결과 통지서 등을 참고하여 주 장애 영역 한 개만 입력합니다. 학생 수를 중복해서 입력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입니다. 학습장애는 장애 영아 및 유치원 과정에 해당되지 않으며 건강장애는 장애 영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입력이 불가합니다. 발달지체는 9세 미만의 아동에게만 해당하므로 초등학교 과정의 경우 1학년부터 3학년까지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입학현황 및 미취학자 현황입니다. 초등학교 과정만 조사하는 항목으로 2023년 3월 입학일 기준 초등학교 과정 입학자와 미취학자를 조사합니다. 입력 화면입니다. 상단의 입학현황 장표는 의무취학자 수와 입학자 수를 조사하며 아래 미취학자 현황은 입학현황에서 의무취학 대상자 중 미취학자 현황을 사유별로 조사합니다. 미취학자는 의무취학 대상자에서 의무취학 대상자 중 입학자를 제외한 값입니다. 하단의 입학현황의 미취학자는 미취학자 학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입력 지침입니다. 입학 이전에 사망한 학생은 제외하여 입력하며 우리 학교 의무취학 대상자가 다른 학교로 입학한 경우 의무취학 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타학교 의무취학 대상자가 우리 학교로 입학한 경우 의무취학 대상자에 포함하여 입력합니다. 미취학자 현황은 미취학 사유인 유예, 면제, 불취학으로 구분하여 조사합니다. 입학현황에서 연계된 미취학자에 대하여 미취학 사유별로 입력하되 조기 입학 아동의 미취학 사유는 조사하지 않습니다. 1학년 중 전년도에 입학하여 유급된 학생은 당의 연도 입학자가 아님으로 제외하여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취학 대상자의 정령 아동은 국립과 사립학교의 경우 2023학년도 입학허가를 받은 학생을 조사하며 국립학교의 경우 국립 사립학교의 입학허가를 받은 학생은 제외하고 입력합니다. 입학현황의 입학자 수는 추후 설명드릴 과정별 입학자 및 수료자 현황 장표에서 초등학교의 입학자로 연계됨으로 유의하여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졸업 후 상황입니다. 고등학교 과정만 조사하는 장표로 2022학년도 졸업일을 기준으로 조사합니다. 전년도 대비 변경사항으로 졸업자 조사 기준일에 대해 지침을 보완하였습니다. 입력 화면입니다. 특수학교 졸업 후 상황은 진학자, 취업자, 무직자 및 미상, 보호수용, 특수학교 전공과 진학자의 합계가 졸업자 수와 일치해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입력 지침입니다. 진학자는 상급학교인 대학 또는 전문대학 진학자를 조사합니다. 취업자는 조사 기준일인 4월 1일 당시 수입을 목적으로 주당 15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급여를 받는 자를 취업자로 조사합니다. 취업자에서 제외되는 사항입니다. 4월 1일 전 퇴사자, 4월 1일 후에 고용된 근로자, 수입 목적이 아닌 근로자,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취업자에서 제외됩니다. 그 외 무직자 및 미상, 보호수용, 특수학교 전공과에 진학한 학생들을 조사하여 입력합니다. 유의사항입니다. 2022학년도 졸업일을 기준으로 고등학교 과정 졸업자를 조사하되 전공과 졸업자는 제외하여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과 진학을 모두 한 경우 학교에서 판단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입력합니다. 또한 진학자는 시도교육청에서 제공하는 대학 진학자 자료를 참고하여 입력하되 학교에서 보유한 진학 정보가 더 정확한 경우 학교 자료를 근거로 입력합니다. 과정별 입학 및 수료 현황입니다. 특수학교의 각 과정별 입학자와 수료자를 조사합니다. 입력 화면입니다. 유의하실 점은 초등학교 입학 상황과 고등학교 수료 상황은 입학 현황과 졸업 후 상황에 입력한 자료로 연계되며 수정이 불가합니다. 자료 수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장표에서 데이터를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력 지침입니다. 유치원 입학 상황 입력 시 재취 원안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과정에서 중학교 과정으로 진학하는 것과 같이 하급 과정에서 상급 과정으로 진학한 학생은 상급 과정의 입학자 수에 포함하여 입력합니다. 수료 상황 입력 시 하급 과정에서 상급 과정으로 진학한 학생은 하급 과정의 수료자 수에도 포함하여 입력합니다. 연령별 입학자 및 졸업자 현황입니다. 고등학교 과정만 조사하며 2023년 3월 입학자와 2022학년도 졸업자의 연령별 학생 수를 조사합니다. 입력 화면입니다. 유의하실 점은 연령별 입학자 수는 과정별 입학 및 수료 현황의 고등학교 입학자 수와 동일해야 하며 연령별 졸업자 수는 졸업 후 상황의 졸업자 수와 일치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특수학교 학제별 조사 항목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